영흥면에 왔습니다. 영흥면. 이 숲 뒤편으로는 해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 비닐하우스와 건물 사이에 캠핑장 그리고 단독형 다가구형 펜션 그리고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흥면에 펜션단지를 아름답게 건축하여서 이곳에 휴양을 오시는 분들, 쉼을 갖기 위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공간을 연출해드리겠습니다. 공간장 바로 앞에서 캠핑장과 수영장을 올려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